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짤막하게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MBC 단독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의 개인 휴대폰 통화를 공수처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있어서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주체로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못됩니다. 저장님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저장님 MBC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MBC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사실 보도입니까? 이게 허위 보도입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좀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허위 보도이면 허위 정정 보도 신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희들 뭐 특별히 그런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조치한 바 없으니까 이 보도가 사실이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같은 취지에서 저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꼭 제가 거듭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의원님한테 답변 거부하는 것 같이 보여서 죄송한데 지금 수사 주체로서 수사의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 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MBC에서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라고 보도했는데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MBC 보도가 사실입니까? 허위입니까? 의원님께서 자꾸 물으셔서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좀 다음 기회에 정제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저는 MBC 보도가 사실이냐 허위 보도냐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장으로서는 이 수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수사를 성공시키는 것이 저의 소임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공시키고 싶다고 했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어진 MBC 보도에 이어지는 보도는 대통령 통화 공수처는 알았다. 압수수색했어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공하려면 압수수색을 했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공수처장으로서 다시 한번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압수수색했어야 하는데 왜 안 했습니까? 성공하고 싶다면요. 수사가. 공수처장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잠깐 기다리세요. 압수수색했어야 라고 지적하는 MBC 보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왜 압수수색을 했어야 하는데 안 했냐 이거예요. 왜 안 했습니까? 지금 했는지 여부를 포함해서 안 했습니까?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저희들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장님께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물을 때는 마이크 혼선이 있으니까 제가 묻고 난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MBC는 대통령과의 통화 공천은 알았다. 압수수색했어야 라는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 그러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압수수색했어야 라고 보도할까요? 압수수색을 안 했으니까 압수수색했어야 라고 보도하는 거죠. 그러면 압수수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장은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라고 저는 묻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에 성공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과 압수수색을 안 했다라는 것이 둘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통화 확보 그에 따른 추가 강제수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수사의 맥락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장님 자신 없으면 더 잘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는 게 좋습니다. 임명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까 압수수색을 왜 안 했냐라고 공수처장께서 이 담당 수사검사에게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공수처장께서 이렇게 물러서야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그 울타리 안에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이 강단 있게 이거 왜 압수수색 안 했냐 당장 압수수색 실시하라 법원은요 웬만한 압수수색 영장은 다 발부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볼 때 뭐 그게 관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검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면 대부분 다 발부하더라고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신청하면 바로 발부될 겁니다. 왜 안 해요? 수사에 성공하고 싶다면서 국회에 와서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질책을 받으면 아 국회에서도 이렇게 질책을 하니 압수수색 당장 해야 되겠다 하고 명분이나 지렛다로 삼기도 합니다.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질책을 하니 야 우리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 하고 압수수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늦기 전에 그리고요 이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에서 수사한 모든 자료 특검에 제출합니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하면 했지 뭘 알고 있습니까? 제출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질질 끌어가지고 시간 놓쳤다고 변명할 소지를 남겨놨는지 어떤지 다 특검이 알게 돼 있어요. 특검에서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보기 때문에 제가 수사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압수수색하고 대통령 필요하면 조사하고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낫겠다 하면 특검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미진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답변하기 굉장히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